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의 부동산 사무실 곳곳에 범행 예행연습을 한 흔적이 남아있다. 그 장면을 지난주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렸죠. 정확하게 사람의 목높이에 표시를 해놓고 한 번에 치명상을 입히려는 듯이 칼날을 가로로 뉘어서 수백 차례 찌르는 연습을 한 현장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새로운 장면을 공개를 해드릴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바로잡고 갈 일이 있습니다. 사무실 벽에 수도 없이 가로로 찌른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벽이 콘크리트 벽이다 또는 시멘트 벽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콘크리트나 시멘트 벽은 아니었습니다. 강도 높은 두툼한 석고보드였습니다. 그 깨진 흔적을 육안으로 보면 시멘트가 깨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멘트다, 콘크리트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두꺼운 석고보드였다라는 점 정정 말씀드립니다.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새로운 현장 하나 또 추가로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현장에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제가 두 군데를 발견을 했어요. 하나는 사무실 벽, 하나는 화단 나무 둥치에 목도리를 감아놓고 연습한 흔적. 이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 목도리 안쪽을 볼 생각을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 목도리 안쪽을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실 벽보다 더 끔찍한 현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목도리를 박스 테이프로 감아놨는데 이 목도리를 아래로 끌어내려서 안쪽을 보니까 이렇게 나무 둥치가 깊이 패어있습니다. 이게 몇 번을 찌르면 이 정도가 되나요? 옆에는 0점을 잘못 맞춘 건지 이렇게 날카로운 흔적이 또 남아있고요. 다시 한 번 보시면 이 목도리하고 박스 테이프를 걷어내니까 안에 이렇게 깊게 패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찌르면 이런 흔적이 남을까요? 그러니까 둘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나무에 난 흔적과 상처와 그리고 그걸 감싸고 있는 목도리 상처가 일치하지 않죠.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이 목도리를 두르고 연습한 게 작년 9월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이면 조금 더울 때죠. 과연 그때부터 목도리를 감아놓고 연습한 게 맞나? 여기부터는 제 추정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나무를 상대로 찌르는 연습을 하다가 겨울이 되면서 목도리를 추가로 감은 거 아닐까? 왜냐하면 겨울에 이재명 대표가 목도리를 하고 다닐 때가 가끔 있거든요. 특히나 행사장을 다니면 행사장에서 지지자들이 목도리를 직접 감아주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파란색 목도리를 감아주기도 하죠. 그 장면을 보면서 피의자가 목도리를 뚫고 치명상을 입히는 방법을 연습하기 위해서 추가로 목도리를 감은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목도리나 박스 테잎은 상대적으로 멀쩡해요. 만약에 그렇게 수백 차례를 찔렀을 정도면 이것도 너덜너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수백 차례 찌른 흔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 둥치를 보시면 특수부대 암살 훈련하듯이 한 지점을 향해서 수도 없이 연습을 한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겨울에 이 대표가 목도리를 감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치명상을 입히기 위한 훈련을 이어서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다 철거하고 나서 대부분의 쓰레기는 다 치워졌습니다만 일부 자잘한 쓰레기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쭉 훑어보니까 1월 한 달 동안에 은행이나 카드회사, 증권사 등에서 온 우편물 그리고 등기나 내용 증명 우편물이 도착했다는 안내서가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1월 12일에 부산경찰청에서 보낸 등기 안내문도 있어요. 그런데 부산경찰청에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던 무렵에 뭔가 우편물을 보냈다는 얘기인데 그 통지문을 가족에게 보낼 것 같으면 가족이 있는 집으로 보내면 되지 왜 아무도 없는 부동산 사무실로 이런 우편물을 보냈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제가 그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이게 전부는 아닐 텐데 현장에서 수거할 수 있는 것을 일부라도 이렇게 수거를 해가지고 왔는데 내용 증명을 보낸 금융사에서는 이틀 간격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흔적을 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철거 이후에 출입문에 붙어있는 안내장이 하나가 추가로 생겼는데요. 보시면 전기 사용계약 해지 안내문입니다. 전기 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8일 현재까지 4개월치가 밀려있다. 그러니 곧 전기를 끊겠다. 이런 안내장입니다. 작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이 밀려있던 거예요. 적게는 7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남짓까지 4개월치 총액을 다해도 34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가 장기간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니기도 하고 이번 범행 현장에서도 KTX 타고 SRT 타고 심지어는 1시간 동안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 호텔에서 묵기도 하고 여기에 쓴 비용만 수십만 원은 될 겁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미납이 돼서 전기를 끊겠다고 이렇게 최고장이 붙어있을 정도면 그 사이에 독촉장이나 경고문이 여러 차례 도착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한 달에 몇 만 원밖에 안 되는 전기요금조차도 해결을 못하면서 이 현장을 따라다닐 때는 이렇게 수십만 원씩 1시간 동안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과연 이 모든 과정을 다른 조력자 없이 혼자 했다는 게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강제수사권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디까지 추적이 가능하겠습니까? 마는 나중에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 작업이 벌어질 때 그때 활용이 될 만한 단서, 조각조각의 단서를 모아놓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저기를 가려가서 못 봤지. 여기 뭘로 가려져 있었어요? A4용지. A4용지 두 장으로. A4용지 두 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네. A5 용지. 3정도 gONG. 이 A4용지fin기 ossa 기구도 hamburg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